제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본격적인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사고 선박을 추자도로 옮겼으며 파손 형태 등을 감식할 예정입니다. 한편 구조된 선원들은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어왕굴이 한쪽으로 쏠려 배가 오른쪽 방향으로 뒤집혔다고 진술했습니다. 어제 오후 2시 반쯤 제주도 북쪽 22km 해상에서 목포 선적 24톤급 갈치잡이 배가 전복돼 선장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선원 7명은 뒤집힌 배 위에 있다 해경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.